손감독은 148명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절실한 부모, 고소인의 정제는 성공한 사업가, 유소년 축구훈련기관, 선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웅정 감독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 등이 나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질책 등이 담겨있었는데요.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유십삼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야이빈원 빈원야라는 욕설이 나왔습니다. 호원대학교 스포츠무도학과 박찬대 교수는 시합 중에 선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합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고 혼내더라도 선수들 다 있는 데에서 혼내는 게 아니고 따로 불러서 혼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오전 손웅정 감독이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기자 20명과 학부모 일부가 참석했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손웅정 감독은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손웅정 감독의 고백에 부모들은 극심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직후 손웅정 감독은 148명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지금까지 비밀로 남아있어 대중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웅정 감독을 고소한 사람의 신상도 공개돼 취재진을 극도의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로 예전에 손웅정 감독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위 정보에 대한 확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